633님. 네. 맛없는 복숭아를 샀다면요. 주먹 한번 해보십시오. 복숭아 5개 껍질 깎아서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요. 냄비에 물 500ml랑 설탕 150g 넣고요. 절대 숟가락으로 젖지 말고요. 중간불로 녹여주십시오. 물이 끓으면요. 복숭아랑 식초죠. 한 수저 넣고요. 거품 올라오면 불을 끄고 뜨거울 때 바로 유리병에 넣어주시면 맛있는 복숭아 통조림 완성입니다. 얼려먹어도 맛있어요. 네. 맛없는 복숭아 간혹 나오죠. 진짜. 가끔씩. 맛없기가 쉽지 않은데. 이지원님. 신발에 껌 붙었다면 방법은 모기약. 잔뜩 뿌리고 5분 정도 뒀다가 물티슈로 떼어내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이거 유형화네요. 맞아요. 이거 꼭 써야 되겠다. 모기약을 5분 정도 뒀다가. 그리고 자동차 앞에 이렇게 주차 미반의 실 때 이럴 때도 모기약 뿌리시면 바로 뛰기 스티커 뛰기 쉽다 하더라고요. 최정희님이요. 여러분 서울역에 숨겨진 비밀장소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디요? 자, 회의실 입구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가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4층에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구내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 이용 시 6천 원밖에 안 하는데요. 사람도 좋고 맛도 괜찮으니까 꼭 이용해 보십시오. 서울역에 회의실 입구라고 적혀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야, 이거 좋은 정보네. 네, 구내식당인데요. 조혜리님. 눅눅해진 김이 있다면요. 계란 묻혀서 프라이팬에 잘 구워보세요. 하삭하고 맛있는 김구이 완성. 아, 맛있겠네요. 강시현님이 무심코 갓길에 차 세웠다가 가태료 부과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깔고 등록해 주시면요. 가태료 부과되기 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요. 아직 전국은 아니고요. 지자체 160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니까 살고 있는 동네가 해당되는지 어플 깔아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은주님. 옷을 급하게 다려야 하는데 다림이 없을 때 드라이기 활용해 보세요. 주름진 부분에 물뿌리개로 물을 적당히 적신 후 드라이기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다. 마지막에 냉풍을 쐬어주면 주름이 쫙 펴져요. 초간단 스팀 다리미 팁. 여행 가서도 좋겠네요. 진짜 요즘 여행도 가는데 좋네요. 1180님이요. 공항에서 다양한 이유로 압수당하거나 잃어버린 물건들이 경매에 올라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관세청에서 하는 세강 공매가 바로 그 경매인데요. 시계, 옷, 양주, 가방 등등 품목도 다양하고요. 운이 좋다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업무 지원 탭에 채화 공매 안내 클릭을 하시고 거기 적힌 입찰 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요.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다들 도전해 보십시오. 네. 고윤정님. 간장게장 남은 국물로 양파, 고추, 장아찌 만드는 방법 소개할게요. 네. 양파랑 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통에 넣어주고요. 남은 간장게장 국물 부어서 하루 동안 보관하면 완성. 만두 먹을 때 곁들여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진짜 맛있겠네요. 이게 양파, 고추, 장아찌군요. 네. 그리고 이정숙님이요. 후라이팬 쓰다가 코팅이 벗겨졌는데 주방 세제로 잘 닦아가지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요. 우유를 팬에 절반 정도 부어가지고 3분 정도만 끓여보십시오. 한 김 씻긴 후에 버리는 수세미로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코팅이 되돌아오니까 급하신 분들은 이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유를 팬에 절반 정도 부어 3분 정도 끓이고. 끓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수세미로 가볍게 닦아줍니다. 닦아줍니다. 오늘 스탠딩 티스톨 받을 정보왕 두 분 누구 뽑을까요? 일단 정보왕 두 분은요. 강시현 씨. 아까 주정차 단속 알림 앱 설명해 주신 그분하고요. 최정희 님. 아까 서울역의 비밀장소. 구내식당 알려주신 분. 그리고 생방송해 주신 8659 님. 태풍할 때 우유팩이나 아니면 비닐국에서 끼워보시라고 하신 분 8659 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님. 저도 서울역 갈 일 있으면 구내식당 가봐야겠어요. 저랑 그러면 약속 잡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김종숙 님. 과태료 알림 서비스 아주 유용하네요 하셨는데 오늘 소개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소개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한 정보는 일엠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빗길 안전은행 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뼈라롱.